이러면 오히려 더 좋아 자 안녕하세요 이번 판은 정글 다이애나 상대로 갈게요 갑시다 아우 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 저거는 야씨 살면 대박이긴 한데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 와 미친 야 내가 공포 걸어줄 수 있긴 하거든 야 이거 잡자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얘라도? 헬로우 이게 게임이 서로 그냥 유틸이 좋으니까 개판이구만 안 되겠다 이거 라인때문에 이거 지금 미드 탑 정글 셋 다 상체 쪽이라서 그냥 드래곤 바로 건드릴게요 미드 쪽에서 궁 한번 돌리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 아니야 이거 그냥 가도 돼 왜 와이 내가 6레벨이기 때문에 지금 르블랑이 6레벨인 것보다 내가 6레벨인게 더 세단 말이지 와 포 진짜 느린거 봐 아이씨 포 진짜 근데 진짜 느리다 아이씨 아이고 아깝다 야 근데 이거 이러면은 그냥 이거 전령 깔아가지고 밀어버리면 되겠다 아 바드 이러면 오히려 더 좋아 침묵 걸어놨거든? 나이스 오우 너무 달아 좋았다잉 시코 아이고 야 이거 큰일났네 아 야 잠깐만 아 아 초시 무시히 안켜져 아..바불 아유 너무 아깝다 야C브럴 스턴을 걸렸잖아 스턴을 걸려.. 라고 말해봤자 이해를 못할테니까 그냥 치팅은 안할게요 그 여러분들 키보드 소리 안 들렸나요? 나는 그 요즘에 좀 이게 키보드가 안 먹혀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나 마우스로도 누르거든요 하하하하 근데도 안 켜지는걸 어떻게 나보고 에이 설마 야스오가 바보처럼 여기 앞으로 나오겠.. 에이 에이 나오네? 하하하하 시 메자이를 살까? 야소가 계속 죽어주네 야소 계속 잡자 와우 야 이거 바론가자 일단 채코인 갑자기 개떡상 왠지 너가 응수 쓸 거 같더라고 오오오오 뚝배기 흐흐흐 흐흐흐 척척하게 만들어지지 흐흑 랍배드? 야 이거 공포 걸어놨어 나이스 야 쟤네 설마 바로 쟤네 귀환 빨라가지고 이미 갔을걸 설마 바론일까 생각했다 와 근데 진짜 바론이었네 야 이거 왜이렇게 시간이 질질 끌려? 끈빼기 와 빨대 센거 봐 미친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이 음... 침묵? 침묵 걸어놨거든? 침묵 걸어놨거든? 나이스 공포 걸어놨어 하나 둘 셋 척하게 만들어졌어 마이 개새끼 승리 캐리 아우 딜렁 달달하니 잘 넣었다 나이스 거운 anything 아우 딜렁 누군가 så